네, 온앤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부터 함께 보시죠.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두 가지 지표가 근원 PC와 또 고용보고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썼다고 전해드렸죠.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한 모습인데요. 여기에 고용보고서도 강력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3월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했고요. 역대 50년 내 최저치인 3.5%에도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에는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양적 회복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고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 과정에서 이어졌던 임금 상승의 관성이 함께 맞물려서 나타난 것으로도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통화 정책 전환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꼽힙니다. 이게 이렇게 좋으니까 연준도 강하게 비스텝을 밟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요. 다음 보시죠. 이어서 최근 시장이 주목하는 중요한 두 가지 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소식이고 두 번째는 지정 확정 리스크인데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평화회담 내용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협상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죠. 하지만 사실은 교착 상태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러시아군이 철군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철군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했다는 보도도 잇따르면서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1차 충격은 어느 정도는 흡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보시죠.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루블화와 유가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루블화 환율인데요. 달러당 루블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올라갈수록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내려갈수록 루블화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 가치가 안정화를 찾아가면서 루블화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정액션 리스크의 영향력이 약해져 있다고 평가는 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가 배럴당 지금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보면 배럴당 한 9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최근 흐름입니다. 다음 변수 확인해 보실까요? 시중금리인데 최근 눈에 띄게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단기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일부 한두 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년물과 10년물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역전이 됐고요. 또 2년물과 단기와 장기 30년물도 이미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물도 기준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3년물과 5년물 뒤집혀 있죠. 3년물과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3월 8일부터 당잠사에서 짚어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이 점이 새로운 변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고요. 컨센서스는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과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되는 데까지는 평균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 2주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 눈에 띕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적인 시기임은 부인하지 못할 듯합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중요한 점은 경기 실질 지표겠죠. 앞서서 보신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진 걸 보면 미국은 경기로 봤을 때는 역대급 호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풀린 유동성의 수도곡지를 조이는 긴축에 들어간 만큼 이 속도를 경기의 호조가 이겨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호황 속에서 긴축 상황을 다른 국가, 특히 이머징 국가가 견뎌낼 수 있느냐의 여부는 따로 분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해볼 거고요.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다뤘습니다.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까에 대한 질문은 연준은 딱 아니라고 선언을 그었는데요. 사실 연준은 시장을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근거로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차를 기준으로 두는 게 초단기인 3개월물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3개월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개월물과 10년물의 금리차이는 상당히 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10년물 금리 영향의 변수는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경기를 판단한다면 이것만 보고 이 흐름의 선행지표로 판단한다면 거짓 신호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공식적으로 연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도 같이 게재했는데요. 5월과 6월 두 번 연속해서 50BP씩 인상하는 빕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근거로는 장단기의 금리 역전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 코멘트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회자가 될 때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스타일 부분 두 가지가 고민이 되는데요. 가치주를 그럼 볼 것인가? 성장주를 볼 것인가?입니다. 다음 보시죠.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계는 어땠는지 볼까요? S&P500 지수, 가치주의 성장주와 상대지수 추이인데요. 이 라인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장주의 강세가 잘못 나왔네요.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성장주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주가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강세인데 과거의 차례를 한번 보시죠. 회색 박스가 과거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입니다. 1999년 금리 인상기에는 초반에 성장주가 강했다가 가치주의 강세로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금리 인상기에는 확실히 가치주가 강한 모습이었고요. 2016년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가치주, 가치주, 성장주의 강세 이렇게 이 둘의 추세적인 상승은 혼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시장 반등기에 2차전지 배터리, 메타버스 등의 성장주가 시장을 회복하는 데 주도를 했는데 이제 이 스타일 변화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출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러 가지 가치주냐 성장주냐 논란은 거세지만 한 가지 공통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섹서가 리오프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도 한껏 다가온 모습입니다. 2주간 정부가 조금 더 지켜보고 실외 마스크 규제도 풀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국이 코로나 엠비데믹의 전환의 첫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투자 뉴스 7에서 살펴본 리오프닝 관련 주의 주가 반응이고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리오프닝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의료기기 쪽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3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특히 그 안에서 의료기기 수출이 정말 좋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용 의료기기는 연율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달 전달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 포착이 됐고요. 보톡스라고 일컬어지는 보튤리늄 톡신 쪽도 달로 계산했을 때 상당히 많이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게 잡혔습니다. 치과 쪽, 필러 쪽, 임플란트 모두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미용 의료기기가 연간으로도 굉장히 양호하게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안에서 미국과 브라질 수출이 특히 좋았고요. 미국은 루트로닉이 브라질은 클래시스가 강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전해진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덕수 신임 총리 지명 소식인데요. 이 인물은 사실 에너지 부분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총리를 여기만 봐 있고요. 그 당시에 국내의 수소산업 성장에 발판을 놓은 장본인이라는 평가입니다. 수소산업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고요. 에너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긍정평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미증시 마감 상황 안 보면 또 서운하니까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미증시 3대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불안한 흐름은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음 보시죠. 애플과 퀄컴이 포커스 리스트에서 재배가 되면서 이 두 종목 모두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에서 애플과 퀄컴이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낙폭은 퀄컴이 컸습니다. 반도체 칩 회사인데 반도체 부분에 이들어서 최근 PC 부분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우리 시장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지수에 좀 타격을 줄지 여부는 지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온앤커의 당잠사였습니다.